아산부아가 개막골을 떨어뜨리네요 역시 왼쪽 코나킹이 오른쪽보다 많이 따라갑니다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역시 완급조절 잘하는데요 왼발로 또 쭉 다 맞춰서 세 번째 골도 조용하네요 대막전 때 세 골 차이 두무궁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세훈인데요 됐어요 자세히 찍었어요 막 누냐 최초로 골키버가 194세 장치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골! 아산 홈팀이 먼저 첫 골을 따냅니다 고무엘이죠 아산 측면으로 고무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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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하게 찼어요 두 번째 골! 전반전 37분 자 고무엘 금년스 지금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이에요 두 번째 골이죠 오른쪽으로 아산 치고 더 나는데 패널 박스 안쪽 안현보 찍었어요 공연 선수 찾는 걸 알거든요. 자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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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헤드트릭이 나왔어요. 헤드트릭입니다. 헤드트릭이 나왔습니다. 금전시즌 처음 헤드트릭을 우리는 봅니다. 이거 따라하자. 이거 따라하죠 박민서. 베일인가요? 이거. 이거. 박민서 진짜 뭡니까. 오세훈. 오세훈 외발. 셧덕. 오세훈이 득점 1대0 아산입니다. 사실은 뭐 아산이 경기를 전반전에는. 박민서에요. 박민서. 이거. 이거 팔에. 팔에 맞았어요. 팔에 맞았어요. 오른발. 셧덕. 스코어 2대0. 아산이 한 코인더. 도망갑니다. 자 2대0 이 스코어는 조금 크네요. 아산이 나왔어요. 골. 뒤쪽이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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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아산. 오늘의 최고급 박민서입니다. 사실상 경기를 정리할 수도 있는. 이것은 세계 골의 위미가. 2대0. 측면으로. 안현봉. 쭉. 골.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간 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참 좋았고요. 고부열이죠. 고부열. 개인 등점 6번째 골. 주세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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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골만에. 한 골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명 중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고. 좋아요.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 네. 왼방을 올려줬습니다. 해. 골. 오세훈이 해외입니다. 자. 감독의 형편을 드리죠. 네. 이거죠. 아산은 살아있습니다. 득점 역을 또 배가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발판을 잡아야 되는데요. 죽어 반이고. 죽어. 터니. 골. 아. 초반에. 지금 골키퍼도 꼼짝을 못했어요. 10분이 채 안 됐는데요. 네. 고부열 선수입니다. 열어줘야죠. 오른쪽 기어 있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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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군대였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휴대기만 잘이죠. 네. 김대우. 어. 찬순 대우. 슛. 들어갔어요. 이현수입니다. 교체하자마자 한 골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도 이현수 선수. 오른쪽 측면, 앞에 윤석열이 있고요. 오른쪽까지 왔습니다. 슛! 골! 이명주죠? 이야, 이명주. 고무열 치고 들어갑니다. 슛까지 가야겠죠, 고무열. 측면으로 물리고 슛! 골! 고무열이 마음을 잘 비웠네요. 완전히 빈 곳으로. 자, 2타적인 플레이 들어갔고요. 조치에서 들어가는 송환영 선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빈 공간으로 끼워진 골 아산. 그러나 먼저 들어가는 이정문. 자, 첫 쳤습니다. 슛! 골! 아, 멋진데요. 김베옵니다. 10년으로 들어가서 가다는 볼. 상대의 수미수가 내려와도 이렇게 자신 있게 개인 솔로 프리를 만들어냈고요. 오세훈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공유열 찍어줬습니다. 자, 걸려넘어졌는데. 친정팀이 비수를 꼽느냐, 막느냐 갑니다. 주세종 가는데요, 가는데요. 슛!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주세종의 동점골. 주세종 선수 예의를 지켜주네요. 친정팀에 대한 예의. 여기 와서 또 새로운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포로킥 볼키퍼. 전했고 왼발 슛! 들어갔습니다. 흘러나온 골. 리턴 볼을 골로 연결시킵니다. 2대 2대했습니다. 케이트의 데뷔전을 치른 양태현 선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골을 만들어냅니다. 긴 포로킥. 전했습니다. 다시 한 범. 또 들어갑니다. 왼발 달리 슛에 걸렸습니다. 이 수비수인데요. 네. 테레스 고무혈.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슛. 골 들어갑니다. 완전히 뚫렸습니다. 양태력 선수 두 멀틴 골이에요. 이걸 또 골을 만들어내네요. 우승은 패스 됐고 이명중 오른쪽. 슛. 골 들어갑니다. 정말 좋은 패스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거 지금 박준혁 선수 맞으면서 들어갔는데. 주세종, 주세종. 가는데요. 들어갔어요. 주세종의 슈팅 들어갑니다. 지금은 낮은 슈팅이 지금은 정민기 골프하고 막치 못하는 투석으로 갔어요. 모두가 하늘 쪽을 쳐다봤을 때. 여러분, 대비전인데요. 주세종 올라갑니다. 패널티킥도 상당히 잘 막는 선수인데요. 갑니다,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패널티킥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씻어버리네요. 맞습니다. 빠른 시간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살입니다. 네, 오늘은 선대고 오세훈입니다. 공물선수 있고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들어갑니다. 고무혈입니다. 원더걸이죠. 월딩골 고무혈. 지금도 어쨌든 아산이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카운트어택이죠? 네. 오른쪽에 오세훈 선수의 공간 창출을 지가 막혔고요. 고무혈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고무혈, 해트트릭입니다. 해트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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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혈! 고! 야, 지금 또 순간적으로 상대를 무럭트리는 거 보세요. 네. 공격수 이 진흥, 이게 고무혈이죠? 네. 해트트릭입니다. 우와, 어느 쪽 줄까요? 됐어요, 됐어요. 직접 올려줍니다. 고무혈 슛! 들어갑니다, 발리슛! 고무혈이 해결합니다. 지금 고무혈 선수의 원더걸이네요. 네.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동 걸고 갑니다. 오른발, 투팅으로! 골대! 고! 말씀하신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군요. 양테레 선수가 세 경기에 세 골. 맞습니다. 주세종, 오른발 코너킥. 낮게 올려주는군요. 고! 고세훈입니다. 앞쪽에서 잘라들어갔고, 이대영. 아산이 앞돌아갑니다. 두음을 기록하는 주세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정은 두근거라니까요. 두툼! 두툼! 고무혈입니다. 그대로 발려나온 볼이었습니다. 아산의 동점 골! 1대1 동점! 두근공간. 오세훈. 위로 졌어요. 박민석. 오른발 슛! 뚫고 갑니다! 박민석의 득점. 1대0. 아산 동공갑입니다. 가슴드래요. 오! 와! 찍었어! 찍었어! PK 찍었습니다! 오세훈! 오세훈! 골! 2대1 동점골을 성공시키는 오세훈! 뭐랄까요? 됐어요! 오세훈! 들어갔어요! 오세훈의 골입니다! 지금 2개 맞고 들어갔는데요 오세훈 선수 역시 킬러입니다! 올 시즌 6호 골입니다! 오세훈 짱이에요! 2경기 연점골이고요 지금 이 드로잉 나옵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 붙여줘야죠 오! 연점! 들어갔다! 들어갑니다! 이게 즉거입니다! 남희철이에요! 와! 축구 점검을 못하겠네요 와! 공점골이 나옵니다 자! 장군! 미터가 팝업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역도로 짧게 내주고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에서 슛! 들어갔어요! 최효색! 둘째 투입된 최효색 선수가 선대포에서 틀리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아삼 무궁화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효색 선수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한 번 팀을 뒤집어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바로 나오지노부터 장이 박사 들어갑니다 골! 동점골이 터집니다 아삼은 공원 박민서 박민서가 결국에 하나 해주는군요 네 박민서 선수가 안고 있는 작전이 저거거든요 예 진짜 바람같이 달려가지고 잘 내주세요 최우집 남번 크로스 쳐 뒷쪽에서 자 있어요 올바라 슛 들어갑니다 골! 아삼의 두 번째 동점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2 동점 지금도 박민서 선수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슛 땅에 깔린 볼 왼바루 슛 고을! 발등에 실어치요 완전 아웃프론트킥 아 민준현이에요 민준현 있습니다 이재건 붙입니다 뒤쪽에서 슛 들어갑니다 멋진 슈팅 박세직 동점이 됩니다 아삼의 주장인 박세직 선수가 역시 자식 전배특급 왼발 굉장히 멋진 발리 슈팅이었는데 예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명! 자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 오세훈입니다 왼발 슛 들어갑니다 이 오세훈 선수가 10세 이하 월드컵 때도 승부차기에서 굉장히 승부차기에서 굉장히 승부차기 잘 성공시켰는데 뒷쪽으로 바운데로 오른발 슛!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삼도 쉽게 물어르시지 않습니다 순섭원 3위! 마네클랑 pontos 공부와 이야.... 전반 끝나갈 무렵에 이 득점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나난 45strom 2 экспедиpted